양양군이 피서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여름 해수욕장 축제를 전면 취소했습니다. 양양군은 해양수산부의 권고에 따라 8월 1일부터 3일까지 예정됐던 낙산 비치 페스티벌을 취소하고, 하조대 비치 페스티벌 등 마을 해수욕장별 8개 소규모 축제도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. 또 해수욕장, 파라솔 등 햇빛 가림 시설은 2m 이상 간격을 두고 설치하고, 샤워장 등의 시설을 이용할 때는 발열 검사와 명단 작성을 의무화하기로 했으며, 해수욕장에는 코로나19 임시 격리실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.